안녕하세요 공주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색다른 아이를 준비했어요 무엇일까요? 카네이션이에요 벌써 5월이 성큼 다가오네요 며칠 있으면 5월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카네이션, 카네이션 종류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은 거 정말로 제일 좋은 빨간 카네이션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세요 꽃송이가 이렇게 안 핀 아이를 보세요 정말 카네이션이죠 카네이션 종류가 무진장 많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로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아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준비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죠? 이 아이들은 늦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해요 꽃이 다 지면 이렇게 지은 거는 잘라주면서 이렇게 키우는 건 아시죠? 그렇게 해서 키워보시면 너무 좋아요 이쪽 것도 한번 봐 드릴게요 보세요 하얍이 하나도 안 지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잖아요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10cm 포터에 들어있고요 사이즈는 지금 높이를 한번 재봐드릴까요? 높이가 20cm 높이는 20cm고 직경이 직경은 10cm 화분이에요 직경이 10cm네요 네 우리 보통 달리기 화분들 하는 게 요 9cm 화분이거든요 이색포터 국민이 포터보다 한 치수 더 큰 거 위에서 보면 살짝 높이도 살짝 높고 품도 약간 크고요 품도 약간 크고 품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저희가 거리에서 사는 카네이션들 보면 거의 대부분 몇 송이가 안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꽃송이 한번 보세요 엄청나요 엄청 많이 달렸어요 최상품으로 가지고 왔어요 정말 최상품인 게 딱 티가 나고 보여요 저희는 이제 다육이 농장이다 보니까 제가 요거를 우리 구독자님들 할 때 최고로 좋은 걸로 선물하고 싶어서 최고로 좋은 걸 구매해다 놨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그냥 이렇게 막 분채 그냥 배송하는 거고요 하나는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쇼핑백에다 넣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4분까지 해서 요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당연히 가격은 틀리겠죠 요 아이는 이제 요렇게 갈 거예요 요렇게 가는데 얘는 이제 신문으로 신문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신문으로 포장해서 꽃송이 닫히지 않게 요렇게 배송을 해드리고요 요 아이는 요렇게 부지포에다 넣어서 요렇게 해서 가면서 요렇게 비닐 쇼핑백에다가 딱 넣어드려요 요면서 요 리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넣어드려요 쇽 이 비닐 쇼핑백도 아주 짱짱한 걸로 준비했어요 요렇게 쏙 넣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배송이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낼 때는 저희가 따로 포장지는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꺼내셔서 이렇게 넣기만 하시면 돼요 요 아이는 물을 지금 꽃이 필 때라서 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충분히 줘야 돼요 이렇게 저면 간서 하셔도 좋고요 우에서 줘도 좋은데 저명으로 충분히 한 번씩 주는 게 더 좋아요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냥 나한테 선물하셔도 좋아요 이 꽃을 빨간 꽃을 그냥 사가지고 집에 한 두어 포기 한 포기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이 꽃이 확 사해서 그냥 행복하세요 엄마가 생각나시고 이런 분들은 그냥 엄마한테 선물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고 또 엄마가 하늘나라를 가신 분들은 엄마한테 선물한다고 하나 사다가 집에다가 해서 놨고 엄마 생각하셔도 좋고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카네이션 영상 담아보았습니다 이번 연휴는요 5월달은 근로자의 날이 껴있고 어린이 날이 껴있고 그래서 배송이 안 되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빨리 주문해 주시면 어버이날 전에 도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 정말 가격 저렴해요 저렴하고 최상의 상품이에요 정말로 최상의 상품이거든요 내가 어버이날 그 용도로 안 사셔도 한 송이 사서 놓으시면 정말로 아 공존응원에서 팔은 거 정말 상품 좋구나 아실 거예요 주문 빠르게 주문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